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위에 저기를 올려놨었구나 한 80원 80이요? 네 무슨 제로띠 네 장비를 얼마 안되고 여덟 배아리 강자가 한 3개월 정도인데 막 물량을 흘리는 바람이 아 나도 이거 탈락하면 열심히 뛰어가면 뛰는데 안걸려 안걸려 다 높이 때부터 이게 높이가 얼마 안나오는거 같네요 보니까 높이가 500km 테이블 면에서 500km 네 내가 며리가 안걸려고 아 이게 고정 타입이에요? 네 고정 타입 아 이게 크로스 고정이구나 아 아 그냥 범용식으로만 이렇게 썼어요? 아 아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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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칼럼에다가 여기 뭐 높이를 높인다고요? 아니요 우리 전사장님이 그리 많이 다른데 여기로 꽂혀줬네요 저한테 따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어 끝나네